마치 사람인 척 횡단보도를 건너는 황당한 자동차 영상이 블랙박스에 찍혔습니다. 지난달 3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하는데 횡단보도를 건너는 너는 누구? 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사람이 나와야 할 횡단보도에서 별안간 흰색 승용차가 등장하는데요. 차량은 마치 자신이 사람인 것처럼 횡단보도를 건너 반대 차선으로 진입하는 모습이죠. 영상을 제보한 A씨는 만약 이 상황에서 사고가 난다면 제 과실이 조금이라도 나올까? 라고 의견을 물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신호가 바뀌자마자 내가 직진을 하는 중에 사람처럼 횡단보도를 건너는 차가 튀어나왔다면 차가 나올 것은 예상 못하는 상황이므로 과실 비율이 100대 0이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진정한 횡단보도 보행자다. 가슴이 웅장해지는 영상이다. 내가 상상만 하던 걸 실제로 하다니 오토바이처럼 내려서 끌고 가는 성이라도 보여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